1대, 2대, 3대 내 남은 20명 저기 여기 이 언니가 누군지 들으시죠? 2명 가서 안 되고 싶다면 30개 먹는 찐 양이라고 응 맞아 맞아 진짜 영광이네요 그런 분이 한 사람은? 한 입 좀 더 하나 더 완전 요리가 대박이라고? 양이 우와 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지금 여기 성포포에 왔는데 진짜 50년 전통에 되게 오래된 중국집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근데 오늘이 여기가 휴무인데 이제 좀 사장님께서 약간 특별한 일을 하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와 외관 진짜 오래됐다 어? 안녕하세요 어머! 어? 안녕하세요 나 너무너무 좋아해 아 정말요? 네 아 정말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원래 쉬는 날이신데 짜장데이 짜장면을 어르신분들에게 무료로 드리는 거예요? 엄청 좋아하세요 어? 12년이나 11년을 했거든요 12년 동안요? 아 근데 진짜 너무 좋은 일 하시네요 진짜 안녕하세요 중국집을 내년이면 50년 나이도 내년이면 80년 저는요 76개예요 76 김명숙 그전에는 어렵게 살아서 이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동네 분들한테도 아 우리도 이만큼 살으니까 봉사를 해야 되겠다 할머니들한테 그래가지고 하기 시작한 거예요 쉬는 날은 우리 공원 가는 날이에요 헉 엄마가 가서 영화는 끄는 누구는 아는 일이에요 아 누구? 한저라 한 번 있는데 저한테는 저한테는 안 움직이나 많이 좀 일이나 힘들게 꽉 스태게전 아니 아침만 같이 잘 아침하게 일어난지 아침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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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부르신들 이 언니가 누구냐면 지명언니야 유명한 언니야 우리나라 최고 아주 밥 지켜야지 진짜 오늘 오시는 분은 행운이에요 잘 될 거야 건강 처음에는 경제적으로 힘들었고 떡볶이도 했었고 도넛스도 했었고 고구마 장사, 옥수수 장사 호떡 장사 뭐 하는 게 없어 장사라는 건 다 해봤어 그러다가 짜장면 하는 게 더 남는 것 같아 어려운 애들이 많았었는데 장학금도 조금 몇 번 주고 시크한 자기네 먹고 주는 대로만 받았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밥 먹고 사는 것 같아요 시작하기가 힘들지 시작 한번 했다 하면은 이제 계속하는 거죠 이렇게 똑같이 아니 할머니들이 오시기에 북한 하신데도 잡수러 오시니까 나는 더 고마운 거야 행복한 거야 그렇게 많이 잡수고 가신 분들이 나를 복을 줬나 봐 지금은 부자지 엄청 부자지 이제 혼자 부자지 자기네 이렇게 이렇게 이용하고 하시는 마찬가지로 양파리 그리고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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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양파 누가 지금 세상에 무료로 한 지가 어디 갈대요. 한 달에 한 번만 더 고마워요. 예예. 짠. 어, 맛있다. 맛있어. 빨리. 중국국. 아니? 나 가져가는 거? 잘 먹겠습니다. 잘 먹네. 맛있어. 맛있어. 언니 어디 갔어? 이 언니가 여기에서 키양 언니라고 하는 거예요. 맛있어. 그냥. 짜장면이 자꾸 먹어요. 먹자. 이렇게 하나만 해 봐. 그만큼 차리는 거 가자. 네? 진짜 영광이네요, 그런 분이. 괜찮다 보니까. 여기 저 거시게요. 이 선생님들 다 우리 짜장면 먹으라고 이 더운데 해주니까 밥도 해. 진짜 맛있어. 여기 다다, 여기 어떤 분들. 네. 주차게 주자. 무슨 돈이나 데려가서 안 먹어요? 네, 혼자 오겠어요? 주차게 주자. 주차게 주자. 주차게 주자. 오늘 잘 먹으세요. 잘 먹습니다. 잘 먹고 가요. 네. 한 손. 하여튼 20, 30년 전부터 여태 국 다 먹은 거야. 진짜 보급주도 사는 사람이에요. 예. 쓰고 오는 건 없잖아요. 남는 건 없는지. 그러니까 진짜 고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아주 옛날에 폼을 났어요. 좋은 일을 많이 해야 싫어. 아주 그냥 이런 공사를 어떻게 얼마나 진작. 우리가 너무 감사해요. 제니. 하루는 준비한 사람이 적 disease. 삶은 삶이 생크림을 그렇죠? 그래서 Spe Gregg이 어디 있어요? 이제... Spe Gregg이 말이에요? 여기 Spe Gregg.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네. 여기. 여기 있어요. 혼자 먹으면. 얇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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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요. 얇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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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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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 자, 하나, 둘, 셋. 아, 짜장면 한번 먹으려고 했는데 이 탕수육이랑 깐풍이랑 여기 너무 맛있다고 해주셔가지고 탕수육 다니니까 탕수육은 기운이고 네, 탕수육 기본. 탕수육 무조건 먹어야 돼요? 네, 기운이지. 저 그러면은 짜장, 삼선짬뽕, 미니 탕수육, 깐쇼새우랑 깐풍이랑. 볶음밥 하나 더. 아, 볶음밥 좋아해요. 어, 볶음밥 하나 더 맛있게 하나 더. 오, 완전 요리가 대박이네. 짜장이랑 짬뽕만 나오면 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음식을 조리하고 계셔가지고 조리 시간이 조금 늦어서 재촉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써있습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이야, 맛있겠다. 양이, 우와, 많다. 탕수육이니까 진짜 맛있대요. 탕수육 유명하고. 와, 이거 진짜 약간 처음 먹어보는 소스 너무 맛있겠다. 음, 너무 맛있는데? 와,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야, 양도 많다. 도와주실 수 있어요. 진짜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아니, 이게 탕수육 제가 잠깐 먹어봤잖아요. 진짜 약간 처음 먹어보는 꿔바루 모양의 탕수육 맛인데 그 튀김 맛이 되게 약간 폭신폭신하다 해야 되나? 안에 고기도 되게 엄청 부드러워요. 소스도 대박이야. 너무 맛있다. 사장님, 주은이만 잘하시는 게 아니라 요리도 엄청 잘하시는데요? 아까부터 계속 먹고 싶었어요, 이 짜장면. 아니, 많이 잡힌 거 걸로 알고 있어. 얘가 되게 꾸덕한 느낌인데? 다른데는 꾸덕꾸덕하네요. 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네. 너무 맛있다. 아, 정말요? 아, 어쩐지 이게 밀가루 냄새가 하나도 안 나네. 와, 진짜 맛있어요, 진짜. 아, 이게 깐쇼새우, 깐쇼새우인데 아, 저 케찹 맞아요, 못 먹어요. 아, 그래서 케찹 빼주셨구나. 아, 감사합니다. 케찹을 빼가지고 색깔이 요런 색깔이에요. 아, 너무 맛있다. 일로와, 너. 너도. 스웨트 푸드. 셰프 그랬나? 와, 새우도 크고 양념이 이거, 케찹이 빠졌는데 너무 맛있는데? 음. 음. 항상 유튜브에서 보다가 내 눈앞에서 먹는 장면을 보니까 꿈같아. 아, 저도 너무 맛있어가지고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요. 다른 걸, 다른 것도. 와, 짬뽕이 국물이 엄청 찌네 색깔이. 와, 이거 겉에 막 생긴 것 봐. 엄청 걸쭉하다, 짬뽕이. 헤엑. 걸쭉하네. 와, 너무 맛있겠다. 와. 와. 오, 맛있어. 와, 국물이 진짜 엄청 진하고 깊은 맛이 나요. 와, 약간 그런 막 사골 먹는 듯한 그런 진짜 약간 깊고 진한 맛? 음, 너무 맛있어. 자리 바꿔, 자리 바꿔. 와, 역시 그 50년 전통은 진짜 다르네요. 정말. 너무 맛있어. 와. 아, 거기에 해산물이 낙지도 들어가고 쭈꾸미도 들어가는데 신선해요. 볶음밥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지? 와, 이거 삼선이라서 그런지 해산물이 미쳤다. 와. 와. 뭐야? 볶음밥도 미쳤는데? 불맛이 진짜. 와, 불맛이 진짜 제대로다. 깐풍기. 이거 맵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음. 일단 뼈가 없어도 좋고 다 촉촉한 살인데 진짜 이 튀김옷 안에 있는 찹쌀부분이 진짜 엄청 쫀득쫀득해가지고 닭고기랑 진짜 잘 어울려요. 아, 감사합니다. 와, 매실이에요? 아, 이거 진짜 맛있더라고요. 아까 먹었는데 아, 매실 진짜. 와, 이거 들고 먹어야겠어. 음. 아, 이거 매실 진짜. 와. 이렇게 들고 먹어야겠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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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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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이 안 불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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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그게 더 맛있어요? 아 다행이다. 한 그릇씩 남아서 어디야. 진짜 다행이다. 부먹파, 찡먹파 둘 다입니다. 처먹기. 안 묻히면 찌락이 아니야. 이거 먼저 먹어야지. 입이 빵빵해서. 와, 감사합니다. 와, 이 식혜가 엄청 진하게 다 먹으셨는데 아까 먹었는데 진짜 너무 맛있어. 진짜 최고. 와, 진짜 맛있다. 치즈가 지금은 바삭인데 안에는 안가운지가 antker. 고기, 고기, 고기를. 안에서 구워 낸다. 조금 더 맛있어. 고기맛.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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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고기맛. 잘 먹어.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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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마지막 깜풍기 아 진짜 사실 너무 음식 솜씨가 너무 좋으세요.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너무 여기 정이 넘치는 곳인데 진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나만 그러면 맛볼게요. 겸윤 제가 생각하고 있네요. 아이고 제가 제가 생각을 못했죠. 아니 제가 먹을 거만 보면 이성을 잃어가지고 아 난 받을 거야. 영광이야. 아니요. 주신 건데요. 너무 맛있었어요. 수박. 진짜 오늘 뭔가 되게 많은 걸 이렇게 배우고 갑니다. 진짜 진짜 너무 대단하고 너무 좋은 일 하시는 거 진짜 너무 제가 감사할 정도로 진짜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정말로 아 저 그리고 오늘 제가 아 진짜 별거는 아닌데 아니 그 이런 거 아니 아니 뭐야 여기 이렇게 써 있어 네. 하는데 항상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하시는데 항상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하시는데 정작 이렇게 받으시면 받으시면 또 더 좋을 것 같아서 아, 아니야. 20년만 더 자자.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건강만 계획은 뭐 이대로 살고 건강만 하다면 할머니들 짜장면 주는 거 닿는 데까지 건강해 하는 데까지는 하려고. 무엇을 하든지 정성을 다 해서 누구든지 다 소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 오늘 보상하셨습니다. 안녕.